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내복에 패딩만 걸친 채 밤길을 헤매다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지자체는 아이를 쉼터로 바로 옮겨 보호하고 가정에서 학대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채영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밤 11시가 가까운 늦은 시각. 인적이 드문 청주의 한 도로에 11살 여자아이가 횡단보도를 걷습니다. 내복 차림에 패딩만 걸치고 집에서 급히 나온 듯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길이 낯설었던 지 30분 가까이 혼자서 서성거렸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배회하다 길을 잃은 아이는 집에서 약 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지나가던 한 여성에게 발견됐습니다. 마주친 여성이 도와주겠다고 하자 이 아이는 음료수가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엄마의 전화번호나 집주소를 물었지만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왼쪽 눈 위쪽이 약간 상처가 있었고 약간 부어있어가지고 왜 맞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삶은 계란을 가스레인지에 삶었는데 물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찬물을 부었다고 그것 때문에. 아이는 엄마가 밤샘 근무를 하러 나간 사이 배가 고파 계란을 삶다가 집에 함께 있던 엄마의 동건함에게 얼굴을 맞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아이는 집에 돌아가기를 거부했고 바로 학대 피해 쉼터로 보내졌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분해 조치를 하는 게 아이한테는 안전하겠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경찰하고 같이 해서 분해 조치를 했었습니다. 베트남 출신인 아이 엄마는 소식을 들은 뒤 담담하게 아이를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엄마와 동건함을 불러 아이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런 아동학대, 도내에서도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전당 공무원이 배치돼 조사를 맡고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인데요. 충청북도는 올해 아동학대 전당 공무원을 2배 늘리고 아동학대 쉼터도 두 곳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조미애 기자입니다. 해마다 천 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충북 도내 지자체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1,200여 건. 최근 5년간 하루에만 3.7건 꼴입니다. 2019년에는 신고 1,400여 건 가운데 80%나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받았습니다. 112 신고 건수보다 최대 4배 가까이 많은 수치로 지자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현장 조사 책임을 민간이 아닌 지자체에 맡기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당 공무원이 도내에도 배치됐습니다. 정부 권고상 공무원 1명이 아동학대 50건을 맡도록 돼 있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를 기준하면 충북은 약 27명이 배치돼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19명으로 업무 과부하 상태.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토대로 청주가 7명으로 가장 많이 배치됐고, 제천 3명, 충주 2명, 진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1명씩 배치됐습니다. 특히 청주시와 제천시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24시간 대기체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충청북도는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전당 공무원 15명을 채용해 당초 인원 15명의 2배 정원인 30명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아동이 생활하게 되는 쉼터도 올해 2곳을 더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충북도 내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청주와 제천 등 7곳. 한 곳당 7명이 최대 인원으로 올해 2곳이 신설되면 63명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MBC 뉴스 조미희입니다. 청주 오창에 전국 최초의 2차 전지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가 들어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가 오늘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1원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사실상 공모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1,233만여 제곱미터에 조성될 특화단지는 2차 전지 분야 세계적 기업인 LG화학을 중심으로 수입에 의존해온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합니다. 신규 기업을 유치하려는 전국의 시도 사이에서 물을 둘러싼 총성없는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공장을 돌리는데 꼭 필요한 물 이야기인데요. 한정된 자원인 물을 서로 더 많이 가져가려는 논리개발이 치열한데 충북은 과연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요?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하 20도 북극 한파가 찾아온 지난 14일. 물 사용이 급증하며 밤새 동인한 배수지에 살수차가 들어옵니다. 공장 가동이 끊길 수도 있는 긴급한 상황. 16톤 살수차가 사흘 동안 쉴 새 없이 오가며 5개 배수지에 9천 톤을 채웠습니다. 물이 없으면 중단되기 때문에 설비 문제도 있고 막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원활하게 공고를 해드렸고요. 송두산단의 CJ라는 업체가 입주했는데요. 거기는 제한급수를 한 상태였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도내 5개 시군 가운데 가장 멀리 떨어진 진천. 하루 6만 톤, 평소엔 부족하지 않은 양이지만 한파의 일시 부족 사태가 빚어진 겁니다. 이처럼 산업도로 변신 중인 충북에 물은 매우 중요한 자원. 특히 2025 국가수도정비계획에서 하루 20만 톤 공업용수 배분량의 56%를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가 가져가며 2025년이면 공업용수가 부족해지는 상황에 직면한 터라 충북은 2035 수도정비계획에 사활을 걸어왔습니다. 중앙부처에 계속 문을 두드린 지난 3년. 마침내 오는 상반기 고시를 앞두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주댐 계통 같은 경우는 약 40만 톤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긍정적으로 지금 환경부에서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공사나 이런 관계기관하고 최종 확정될 때까지 계속. 하지만 이는 향후 수요까지 반영되지 않은 양. 진천과 음성만 하더라도 앞으로 10년간 산업단지 10개 이상을 계획하고 있고 특히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충주댐 수계와도 연결되는 팔당댐 물을 사용할 것으로도 전망돼 2045 계획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업 유치가 도시의 명운이 돼버린 현재. 물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허지희입니다. 이번 학기부터 모든 중고교 신입생 교복도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교복비 전액지원 예산 80억 원을 편성해 올해부터 모든 중고교 신입생 2만 6천8백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유초중고 전학년에 걸쳐 입학금과 수업료, 교복비와 교과서 대금, 급식비 등 모든 교육과정이 무상으로 전환됐습니다. 농가당 매년 50만 원씩 지급하는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이 내년 1월부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3년 이상 충북에 거주하면서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종사하는 농업인입니다. 충청북도는 연간 544억 원 규모의 재원 마련을 위해 시군과 분담률 협의를 거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요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자리도 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김영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 유한민 씨는 지난달 일하던 음식점에서 그만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면서 손님이 크게 줄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장님께서 영업시간이 9시로 단축되고 그러니까 딱히 가게 운영하는 것도 의미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한테 약간 죄송스럽다고 하시거든요, 사장님도. 겨울방학이면 한창 아르바이트를 하며 등록금과 용돈을 벌시기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구인 광고가 많게는 60% 이상 줄었고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식점이나 카페 일자리는 아예 찾아보기 힘듭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편의점 같은 인기 있는 아르바이트 구하기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문만 열어놨지 영업이 안 돼 사람 쓰는 건 엄두도 못 낸다고 말합니다. 웬만한 일은 직접 하거나 가족 손을 풀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괴롭죠. 그래서 코로나 풀리면 다시 한번 일하자, 일하자 그렇게 하지만 막상 저희들도 저희들이 힘드니까요.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없죠. 지난해 4분기를 기준으로 15살 이상 30살 미만의 청년 고용률은 전국적으로 42%. 1년 전보다 무려 2.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은 물론 단기 일자리도 얻기 힘든 청년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 IM선교회 관련 합숙시설이 충북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이 확보한 국제학교 명단에 충북에는 청주의 한 종교시설이 포함됐지만, MBC 취재 결과 지난 주말까지 일반교회 형태로 운영되다 임대만료로 건물을 떠나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해당 시설 관계자는 오는 3월로 예정했던 TCS국제학교 계획은 집단 발병 이전에 이미 취소했다며, IM선교회와 교류도 없고 대전에 교육을 보낸 신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132명의 확진 환자가 나온 진천도음병원의 동일 집단 격리가 38일 만에 해제됐습니다. 진천군은 도음병원 한병동의 환자와 종사자 81명을 전수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오늘 정오부터 동일 집단 격리를 풀었습니다. 170명이 확진된 음성소망병원도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으면 오는 31일 격리 해제될 예정입니다. 현직 제천시 의원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마을 주민들과 도박을 하다 입건됐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어제저녁 송학면에서 주민 7명과 함께 도박을 한 혐의로 현직 시일원에 입건했습니다.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만큼 제천시도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일원은 민감한 시기에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영동경찰서 소속 경사가 적발됐습니다. 해당 경사는 지난 16일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경찰 승진시험에서 시험이 끝난 뒤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고 감독관 지시도 재차 어겨 퇴실 조치됐습니다. 영동경찰서는 충북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진상조사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은군이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주민 2명에게 연금보험을 지원합니다. 매월 10만 원씩 20년간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가 대상입니다. 보은군은 2018년부터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49명에게 연금보험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